1차 투어 1차 투어가 시코코 오사카 고베였어요 투어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스태프로 간 형제님이 영상도 만들고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프로젝트를 제가 계속 못 구했어요 그래서 아마 2차 투어까지 마치고 나면 2차와 1차 투어 맞물려서 3만 장의 사진을 함께 잠시만요 오늘 간단하게 이수혁 부터 상호실까지 나이래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몇 번의 투어가 있었고 몇 번의 직회가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짤막하게 그냥 형제한테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런 말씀만 잠깐 나눌게요 이번에 갔던 지역이 반서지방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오베 오사카 이쪽 지역으로 돌아섰고요 처음에 갔던 곳이 시코코 시코코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코코를 시작해서 공식적인 예배가 25번 있었고 두 번 비봉식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도착하고 3일간은 선교 세미나랑 환경이 있었고 시코코에서 이동해서 4번의 집회가 있었고 나머지 집회들은 오사카에서 처음에 27번의 집회가 있었고 스펙가운서에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본 사람들에게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주연장 같다고 반전 네 말씀하세요 이번 투어는 참 너 원래 이렇게 쑥스러운 거예요? 처음에서 그랬나? 쑥스러운데요 이번 투어는 항상 갈때마다 너무 좋았지만 이번 투어는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투어 가운데 죄송해요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이게 아니고 웃겨가지고 대신했습니다 네 이번 투어 정말 아무 걱정 안하고 간 투어였는데요 정말 단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구나 생각하고 간 투어였는데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었던 투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기만 했다면 참 어떻게 은혜를 나가야 했을까 싶은 맘이 들지만 힘들기만 했던게 힘든 만큼 너무 은혜로 컸던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몸도 좀 계속되는 계속 하루에 두 번씩 집회가 계속되면서 몸도 많이 힘들었고 또 이제 예민해지다 보니까 다들 아주 작은 거에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참 그때 느낀 건 참 우리가 보금전하는 일이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하고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시기에 아주 작은 것으로 사탄이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민감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느끼는 건 좀 제 연약함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제 연약함을 솔직히 많이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투어였습니다 할렐레아 할렐레아 그 마지막 날 출독하기 마지막 날 전에 그 함께 교제했던 분이 계신데요 그 사진작가분 케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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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기까지도 참 많은 간증이 있지만 믿고 나서도 직장을 이르면서까지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분의 간증이 참 그분이 가끔 그분이 생각나요 응 좀 연약 부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통역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야쿠자였다고 야쿠자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자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뤄야하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고백신데요 제가 고백신데요 아무튼 여러가지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사장님기로 돌아왔던 반증을 밥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옹기장이 저희도 자기 아픈 상처들을 또 간절히 두고 같이 하나쯤 존재해야 관계 없지만 남았던 시간 저도 기억나요 또 별일 없이 다 기억이 나요 일본에 계신 배척당하면서까지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항상 간증을 많이 듣고 싶긴 한데 말이 짧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습회 습회마다 그 승희언니가 쓰러졌었잖아요 그 그 일로 인해서 그 그 일로 인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힘들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참 평안이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둘 수 없는 참 평안이 그래서 그때도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또 둘이 무시했나요? 어디로 찍어 드릴까요? 또 어디로 찍어 드릴까요? 또 어디로 찍어 드릴까요? 반명함판 반명함판 네 반명함판 저는 이번에 신입단원이어서 막내도 그리고 일본도 처음 간 거였고 일본 투어도 처음 간 거여서 어 말 그대로 흡기심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걱정은 워낙 성격이 별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한 성격은 아니라 좀 전혀 별로 하고 가지 않았었는데 가자마자 도착해서 뭐 단복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많은 것들이 아 내가 준비를 좀 더 했었어야 됐구나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조금 처음에는 많이 마음 쪽으로는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가면서 차근차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하고 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복시켜 주셔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올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라는 것들 우리가 그냥 살면서 많이 느끼고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추워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평생에 음 그런 최초 최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살아계신다 라는 것들을 정말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들은 많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고백직에 처음 가신 분도 있고 이랬지만 어쨌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투어였던 것 같고요 가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 가운데 매번 매번 집회할 때마다 가장 많이 묻겼던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가서 예수 질고 지고 예수 우리의 질고 지고 질고 지고 질고 지고 질고 지고를 하면서 영상을 채웠는데 처음에 위원회 분들이 그 영상이 조금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그런 좀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으시고 메시지가 너무 뭐랄까 일본분들에게 전해지기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너무 이제 직설적이어서 너무 조금 강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가 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일본사람들 정사에 괜찮을까 라는 사람의 걱정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매번 집회할 때마다 그 딱 간다 끝나고 이렇게 전주가 나오고 영상이 딱 틀어지고 첫 소절 아니면 두 번째 소절까지 이렇게 가면은 눈물을 벌써 흘리시는 분들이 그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날 때쯤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보기에도 감정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로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교회에서 뭐 차행단을 하고 아니면은 리더를 하고 회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방범공적인 것들로 굉장히 많이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하나로 복음의 메시지 하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사랑 그 피 보혈의 그것들로 인하여 도 그것만 있어도 가능한 거구나 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깨지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도 집회를 많이 하지만 그냥 예술이 지구지구 이렇게 할 때 그런 느낌을 조금 더하러 보거든요 이제 형제들이 막 그 표정부터 막 상기 되셔가지고 흙을 흘리면서 똑같은 포맷이잖아요 영상도 나오고 우리가 노래도 같이 하고 이런 똑같은 포맷인데 일본분들의 그 약간 순수함? 그 믿음의 순수함? 정말 그 1%도 안 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강함 그 강인함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그 순수함이 정말 마음속에 많이 와닿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